런닝머신 안녕하세요. 런닝머신입니다. 제가 이번에 더유닛을 청구하게 되는데요. 거기 대표곡인 마이터니를 런닝머신에서 들어보겠습니다. 도전!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 비로소 알아가게 될걸 이건 너와 나만의 술이야 이미 알던 그 얘기 그던 얘기 잘 바라보게 될걸 비로소 따라가게 될걸 니가 열어버린 나의 모습만을 부여져있던 얘기 발전의 미 How much you know 제 속도를 좀만 더 뽀뽀뽀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 비로소 알아가게 될걸 비로소 알아가게 될걸 이건 너와 나만의 나의 모습을 부여있던 얘기 반전의 미 How much you know 감사합니다. 의미부 뭐라 놀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